미국의 주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 실적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P500을 구성하는 대용주 40종목 이상이 금주 중에 2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기대 이상의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2분기 매출이 127억 3천만 달러로 시장예상치 123억 5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주당순 이익도 8.62달러로 시장예상치 8.36달러보다 많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블랙록의 지난 분기 조정순 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1% 늘어난 15억 5천만 달러로 주당순 이익은 12% 증가한 10.3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블랙록 또한 2분기 견주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장기 순펀드 유이백이 전방치를 하위하면서 오늘 0.6%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을 하고 있는 자산규모가 10조 6천5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5천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경 5천조원 블랙록의 레디핑크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ETF 상장지수 펀드에 자금을 쏟아붓고 고객 자산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운용자산 규모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의 운용자산 규모는 작년 2분기에 9조 4천3백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어서 그해 3분기에는 9조 천억 달러 4분기에는 10조 달러 1380원 환율로 계산을 하면 약 1경 3천8백조입니다. 4분기에 10조 달러 올해 1분기 10조 4천7백억 달러로 지켜됐습니다. 아울러서 블랙록은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유망 분야로 꼽았습니다. 핑크 CEO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올해 이후에 고객과 주주를 위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성장기회를 보고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과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잠재력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이 은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자산을 관리하고 미국 경제 자금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전통적 자산 매니저, 사모펀드 매니저, 헤즈펀드 등이 운용을 하고 있는 자산 규모는 현재 43조 5천억 달러, 약 6경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은행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 규모 23조 달러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2008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은행과 펀드 매니저의 운용자산 규모는 약 120억 달러로 비슷했었습니다. 특히 블랙록, 피델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 벵가드 등 미국의 4대 자산 운용사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26조 달러로 이는 미국 연간 국내 총생산 GDP 수준입니다. 자산 운용사의 급격한 성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은행의 투자와 대출이 줄면서 펀드 매니저들이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가 10여년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예금이나 국채보다는 주식과 펀드에 돈을 넣는 것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거대 펀드 운용사들은 또 주로 기관과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금융 슈퍼마켓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중산층 투자자들로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에 펀드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사모펀드 매니저들은 이번 달에 발표된 포브스의 미국 억만장자 목록에서 다른 어떤 직업보다 많은 4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미국 억만장자의 5.5%를 차지하면서 이는 10년 전 3%에 비해서 거의 2배에 이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벌어야 돈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꾸준히 버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우려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 이외에 국내장에서 단타를 쳐서는 돈을 벌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단타로 어쩌다가 수익을 냈어도 다시 한 번에 더 큰 돈을 잃게 됩니다.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단타의 목표는 단기간에 이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사고팔구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 단타를 치게 되면 수수료, 많은 거래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단타를 치게 되면 1년 내내 그게 쌓인 거래세 비중 엄청납니다. 증권사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원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매일 단타를 치면서 어쩌다가 수익을 올리는 식으로는 결국에는 이 귀한 피 같은 투자금을 모두 날릴 확률이 큽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를 치게 되면 단기적인 성과, 이 수익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장기적인 성과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5년 전후의 기간을 보고 말이죠. 그런데 이 조사한 표에 의해 보면 2030세대가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란 인식과는 달리 4050세대가 주식을 자주 사고팔았고 이에 따른 손실북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표에 보면 회전률이 가장 높은 50대 그런데 수익률을 보면 가장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회전률이 가장 높을수록 그러니까 사고파는 그 횟수가 많을수록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해주는 10대 이하의 이하 학생들, 청소년들, 수익, 어린이들 수익이 더 높은 것입니다. 거의 사고팔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자체 보면 동학개미가 훨씬 빈번했습니다. 재작년 기준, 2022년도 기준으로 이 회전률을 보면 동학개미가 평균 501%에 달하는 반면에 서학개미는 351% 정도 나왔습니다. 이 회전률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얼마나 자주 주식을 사고팔았는지 보여주는 수치래요. 회전률이 높을수록 단타 투자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40, 50세대가 20, 30세대보다 오히려 회전률이 더 높았고 반면에 수익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무려 20여 년 전부터 특히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이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 가운데 단타 매매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단타를 그만큼 많이 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은 단타 치는 분들보다는 국내장이 아닌 미국장에서 또 개별 종목도 있지만 ETF 위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 방법으로 꾸준히 주가에 관계없이 매달 꾸준히 매수하시는 그러한 스타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현재 마이너스 나신 분들보다 플러스 수익률 나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